안녕하세요 폴입니다. 여러분들은 마리오네트킹을 자주 사용하시나요? 소환비용이 3이나 늘어나서 잘 안 쓰실 텐데 오늘은 트레이닝 다 시킨 마리오네트킹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리오네트킹하고 잘 맞을 것 같은 고스트가 호문시니, 벽슬랜더, 벨라, 오피키언 이렇게 덱을 넣고 한번 1대1 대전 해볼게요. 풀 트레이닝한 마리오네트킹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? 너무너무 궁금하긴 한데 상대방이 뭐 시원하고 스퀘트 이렇게 벌써부터 내주네?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벽수기 먼저 소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호문시니, 호문시니를 여기다 내자. 내주고 벽슬랜더 만들어줘요. 그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벽슬랜더를 소환을 싹 해줘요. 오! 이번에 드디어 만들었네. 마리오네트킹을 만들어주고 이야! 이거 과녁범이 좋다. 호문시니. 자 일단 다 잡았으니까 마리오네트킹을 소환을 해볼게요. 자, 소환을 해주고 빵! 기본 데미지가 첨벙 쎄거든요. 언급지로 그냥 하자 바로. 와 뭐야? 벽슬랜더 가운데 타워. 체력이 벌써 저렇게 많이 깔르네? 오! 도런치기가 뭐야? 크긴 하네. 오! 반사대미지 장난 아닌데? 아, 이거는 시오는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막내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벨라까지 체력이 또 만들자. 야! 산방 탔다, 산방! 그 다음에 그 이식 또 써주고 이쪽에 또 보내줘야지. 어, 과무신이 왜 이렇게 많이 손하냐, 이거네? 세마리다, 세마리. 벙! 벙! 이번엔 오피케어는 안 쓰고도 이기는 거야? 빨리나. 어! 과무신이야, 제발. 빨밤! 아! 야, 근데 체력이 좀 없긴 하다. 이거는 오피케어는 바로 써냈어야죠. 그 다음에 벨라 수행 준비. 어, 스퀘제브? 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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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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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았 있구나. 이기나 다잉? 아아, 이거 잡아주고. 안 되겠다. 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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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벙 savings... 재미있네. 버 ji 역시 Company had a beautiful item. 근데 낼 게 없다. 넣어놓고 홈클로스로 막아 줘야겠다. 아, 이거 마리언니스킬 안 죽으니까... 야. 이때 이렇게 마리언니스킹 같이 스워넵을 ... 주변에 반사데미지 오우 야 오 지하쿠 대력이 진짜 죽 죽단다 반사데미지 때문에 주변에 이번에는 금비스킬로도 뭘 킬지 한번 해볼게요 마르네드킹 어 그냥 감염기 그러면은 그냥 오피키언 소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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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기 저거 막아야되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각기가 성장이 쎄거든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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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 타워 터치겠다 어? 자 지금 뿡 뿡 뿡 흐흫 재밌어 다시 뿡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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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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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분 이야 이딜하고 조조 없이 덧붙이네 아 이거 인덕취로 못했다 아잉 야 이거 마르네드킹 뭐야 왜 꼬인거야 그치 아잉 아잉 인덕취로 하자 그냥 아 그래 그래 자 인덕취로 해주고 빠앙 아 저거 한방에 잡아줘야되는데 야 이거 죽이지마 안돼 죽이면 빠앙 아 아 아 드디어 소나네 흠 조금만 잡아줘 제발 잡아줘 잡아줘 나이스 대박 큰거 큰거 오케이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베리 만망치 자 맨탑을 못맞죠 저거 어 어우 야 명하다 이제 터 하나 터지고 두 번째 라이너 마리온 같이 야 이제 오프키언하고 마리온 부킹 조합이 상당히 커서 맞기 힘들거야 이거 으응 걸려버려 아 이거 낙래 써줘야겠다 뿡 뿡 이쪽에 보내주고 오우 오우 쌀쌀쌀 아 쌀쌀이 아 쌀쌀이 때문에 일단 이쪽에다 덮어줘야겠다 음 상대방이 상당히 잘하긴 하네요 투수기로 일단 덮어주고 오케이 잘했어 덮어주고 어 저래 잘해 잘해 뭔가 ted 좀 하려고 쌀쌀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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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가자 응급치료를 자 지금 이렇게 해주고 낙래를 없애버려 빠바빡빡빡 나한테는 마련의 특징이 있다고 빠바빡빡 이야 이렇게 멋있게 이겼네요 이번에는 주비스킬로 아 방금전에 만난 분하고 또 만났네요 근데 이번엔 주비스킬로 해서 또 잘 넣기지는 해봐야겠죠 상대방분이 워낙에 잘하시는 분이라 일단 최대한 사리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격수기 내주고 상대방이 내는 곳에 따라서 아 아까 이분이 시온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시온이 이쁘게 지금 소환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소환 안한다고? 어 안하면은 잠깐만 마련의 특징을 좀 아끼까? 네 아끼자 아끼고 벨라를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자 지금 벨라를 상대방에 그 다음에 마련의 특징까지 딱 이러면 빵 개미지 반사 빵 아프지 아프지루 이야 무서워 무서워 마련의 특징이 요술까지 받으니까 상당히 무서워 시온까지 그 다음에 덕슬랜더 오랜만에 소환한다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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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쪽에다 내면 안되겠다 이거 아 이쪽에다가 벨라를 소환해 주고 와 저거 잘 버티는데 다시 뻑 뻑 뻑 뻑 빵 나한텐 반사데미지까지 찌롱 뻑뻑 초수공개까지 야 이 댁뭐야 내가 만들어주나 상당해 제가 만들었어 어 어 일단 파워 아 요술 어떻게 된거야 아 요술 날렸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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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도 터지고 마련의 특징까지 호우야 각기가 못오고있어 빵 나한텐 반사데미지 있지홍 빵 야 왜이렇게 시온이 안무섭냐 이제 빵 빵 빵 빵 빵 공부수료까지 해주고 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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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bo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